정부가 지역방역 일자리와 스마트템 안전관리 등 일자리 사업 11개를 폐지하고 반도체 등 산업의 인력 공급을 늘리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. 고용노동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을 보고했습니다. 평가 결과 재정을 적기에 투입해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고용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은 긍정적으로 나타났지만 사업 간 유사 중복성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 부족 등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.